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 팀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토스 원조구 조합이네요. 자 일단 투토스니까 초반에 이제 포톤 캐놀러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스가 2명이기 때문에 포톤 캐놀러시 만약에 실패하면 센터포토 이렇게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시간보는 플레이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구요. 이거를 차라리 9시 쪽으로 바로 뛸게요. 3시가 아니라 왜냐면 오버로드가 9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내 지역에 이제 선포지를 올리면은 체크를 하겠지만 아 근데 9시 적으네. 아 해 그냥 해 그냥 해. 어차피 아래쪽으로 안 내려갈거야. 오히려 더 통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두번째 오버를 아래쪽으로 안 내릴 확률이 높아서 입구 쪽으로 보낼 확률이 높거든요. 옆에 적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통할 수 있어. 3시 토스 아 근데 선스포닝이네. 아하필 선스포닝이야. 하긴 십자자리니까. 근데 같은 편이 7시 쪽에 있어가지고 선스포닝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. 저거는 오케 정차를 1시 쪽부터 갔다. 아 봤나? 보면 안되는데. 보더라도 좀 늦게. 봤다 지금 봤다.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성큼 못 짓게 방해 드론마가 오는데 이미 하나 지어졌구요. 못 짓게 방해 성큼만 못 짓게 방해 잘해주면 돼요. 내 본진의 포토 위에다 질면 의미가 없어. 여기 사거리 다 닿아요. 본진의 포토 3개 안전하게. 아니다. 3개는 너무 많다. 오케 이러면 성공이죠. 치소 나갔으니까 치소해주고 상대 아마 저한테 올라고 할 거예요. 이제 아마도 본진의 포토 도배 게이트 심시티 해주고 질럿 확인했죠? 시간 최대한 끌어 일단. 조금이라도 시간 끌어. 오케 조금이라도 시간 끌어주면서 도망가자. 이 정도면 맞겠지? 이 정도면 맞겠지? 이거 파일런이야. 아우 치소 더 아끼지 말고 꾸준히 가격이 더 이상 이러면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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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la 마린한테 걸렸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